이쪽 편이 바로 정보군, USS팀이고요. 자, 여섯 분 자리해 주시고요. 자, 오늘만큼은 친구랑 적이 되겠다 하시는 분 바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란군, PLF팀 여섯 분 자리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민 중인가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어차피 친구는 갈라지니까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저희가 조작방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습득을 하십니다. 자, 그래도 혹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모니터 오른쪽 편에 조작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지금 굉장히 아주 경쾌하고 네, 지금 추진력 있는 음악과 함께 자, 지금 여러분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작방법을 익히고 계시는데요. 자, 병과 왼쪽 화면 상단을 보시면 병과 네 가지 병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게임 시작 버튼 눌러주세요. 자, 3, 2, 1! 자,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작위로 여섯 분이 바로 정북은 USS팀 자리에 함께하셨고요. 자, 반란군 PLF팀 또 여섯 분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자, 모두 네, 자, 70킬을 먼저 시간 내에 완성하신 팀이 우승을 차지하시려고요. 우승하신 팀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아쉽게도 줬지만 진 팀에게도 제가 소중한 선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임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관전하시는 분들은 제 머리 위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USS팀은 약 한 네 분 정도가 지금 얼터크 병과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지금 초반부 아직 점차는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관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상근하게 사진을 사려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둥근 사력을 포함해 내는 상근을 포함해 내는